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요즘 저의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는 책을 봅니다. 물론 명상을 한 30분 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는데 책을 요점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꺼운 책도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얼마 안 하죠. 이렇게 손으로 써서 요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밑줄을 처음에는 연필로 끄고 두 번째는 파란색 연필, 세 번째는 빨간색 연필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책 한 권 보는데도 한 시간, 두 시간, 한 시간 전후밖에 안 걸립니다. 책 한 권 보는데. 그래서 새벽에 저는 그렇게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점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죠. 특히 녹음을 해가지고 2배속으로 틀면서 눈으로 오는 책을 보니까 아침에 평균 4, 5권 정도를 책을 보죠. 그러면 그 보면서 거기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아이디어들을 저는 얻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놨습니다. 고객에게 큰 그림을 먼저 보여줘라. 그 다음에 세세한 걸 설명하면 된다.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잖아요.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 호랑이 이빨이 몇 갤일까? 호랑이 무늬가 어떻게 생겼을까? 왜 꽁지는 저렇게 생겼을까? 그걸 세세하게 볼까요? 아니면 호랑이구나 하고 도망 먼저 갈까요? 그렇죠. 두 번째 도망 먼저 갑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사주를 보러 온 사람들 여러분한테 사주를 문의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세한 거 호랑이 꼬리가 이렇게 생기고 눈이 이렇게 생기고 이빨이 몇 개고 그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사주 감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처음부터 세세한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세세한 거 그러니까 딱 사람이 오면 돈 때문에 왔네? 이번에 7천만 원 돈 날라갔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천마디부터 세세한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핀트가 안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그 뒤에 상남은 완전히 뒷죽박죽이 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큰 그림,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세한 걸 들어가야 된다. 절대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주가 보이죠. 임신년. 이건 전부 견본 사주입니다. 실제 사람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에 사주 좋은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면 혹시나 저희들이 안 좋은 이야기가 넘으면 성운할까 봐서 견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임신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구 가지고 보통 그걸 하죠. 자기 띠, 신이니까 짤리비티, 원숭이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임인월, 갑자일, 계유씨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 있네, 신자, 수국이 돼 있네, 신유, 금국이 형성돼서 지지에 살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물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어떤 사주구나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거를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이 수긍을 하죠. 그렇게 해야지 고객이 여러분한테 마음문을 열죠. 처음부터 인신충이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살 같은 거 여기도 보면 살이 나와요. 영마, 월떡 이렇게 누지르면 살들이 나옵니다. 여기 장성, 효신, 기문, 극각 그러면서 이 살들을 만약에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주 전체의 그림을 보고 들어가게 되면 훨씬 안전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세세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깎아질 못하면 3000%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우황장화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그림을 보는데 뭘 가지고 보느냐 물론 육신 가지고 보면 되죠. 육신도 보고 밑에 12운승도 보고 그리고 이 글자들 임, 갑, 개 이 글자를 가지고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글자들을 그림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림 그 수, 임 같으면 수잖아요. 임수, 임수 수가 두 개네. 물이 두 개다. 그 다음에 갑은 나무잖아요. 그것도 갑자니까. 어떠미다. 큰 나무, 소나무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두 개가 있는데 옆에 또 개수, 피까지 줄어들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변에 막 물이 차는 이런 형태죠. 그리고 밑에 신자 수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더더욱 물이 많이 차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보이죠? 이 그림 보이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까 하고 똑같이 지금 되어 있어요. 나무 지금 한 그루 큰 나무가 이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는 일단 여러분들이 빼고 사주 빼고 아까 사주를 본 거 그걸 같이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임수가 두 개였죠. 임수 수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오고 있어요. 나무가 이제 물의 장길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수, 비는 지금 없는데 여기 비까지 오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어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가지고 자, 이제 눈에 보입니까? 이 사주하고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방향을 잘 못 적겠습니다. 자, 이 사주하고 이거하고 큰 그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 보이면 다행이고 안 보이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예요. 계속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할 거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계십시오. 자, 요렇게 요렇게 사주를 그림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시각은 얼마나 대단한 거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평소에 이제 사주 글자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의식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제 평소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듯이 한다고 그러면 어, 여기 인신충이 있네. 신자 수국을 이루고 있네. 저기 신유, 금국 해가지고 살이 억수로 많고 인신충이 있으니까 배우자, 아버지 자리, 엄마 자리 하니까 어릴 때 별로 안 좋았고 인수 편인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 내가 아무래도 이제 좀 눈치밥도 보게 되고 별로 이제 어릴 때 생활이 안 좋았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사주를 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의식 쪽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막 꼬집어가지고 보는 거니까 의식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제 그 저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그림 방금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사진 보여준 게 있죠. 자, 그림으로 자, 방금 그림으로 이 전체를 보는 거 조금 전에 보여줬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금 그림으로 이 전체를 이 전체하고 이 옆에 이거 그림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딱 보면서 어? 나무 나무 여기 하나 있다. 그게 나무 있고 옆에 이제 임수 수가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입니까? 두 개 물이 막 옆에 불어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신자 신자 수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철철 지금 넘치죠. 이 나무가 지금 물의 장길판이에요. 물에. 그러면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뭐 아까 뭐 인신충이 있고 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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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거고 방금처럼 그림을 딱 보고 착! 아는 거 이거는 무식적으로 사주를 보는 겁니다. 무식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사주를 딱 보면 그게 그냥 쓱 이렇게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이 사주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주 이 사주를 보면 이 그림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주를 딱 보면 그냥 이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면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인체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유론이라고 이제 뇌에 이제 서로 이제 신경을 연결하는 유론이라는 신결 신경 연결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유론이 보통 이제 2000바이트 2000바이트 정도 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따지면서 사주를 보는 거는 이제 2000바이트 정도가 움직인답니다. 근데 요걸 보고 요 사주를 보고 바로 사용을 하잖아요. 바로 그림으로 어 이거 보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딱 보고 바로 탁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4000억 바이트 하나는 2000바이트 2000억 이 아니고 하나하나 따지는 거는 2000바이트 정도의 유론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리고 딱 그림을 보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4000억 바이트가 활성화된다 그럽니다. 정보 처리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컴퓨터로 따지면 2000바이트 하고 4000억 바이트면 보통 2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속도감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요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여기 살이 뭐가 있을 때 절이 있을 때 어릴때 절이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큰집에 가가지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떨어져 살고 어릴때 내가 부모 덕을 별로 못 보고 내 딴에는 머리가 좋았는데 형이 대학 간다고 내가 대학을 못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억울하고 분한 그런 일들을 당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건 2000바이트를 활용하는 거고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보면서 딱 사주를 하는 것은 4000억 바이트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인간의 능력이 특히 시각 능력이 있죠. 이게 얼마나 뛰어난 과니 이 그림 한 장 있죠. 이 글자들 이거 한번 그냥 딱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시각 능력이 3000만 개 3000 개 다 아니고 3000만 개 의 뉴런 이 활성화된 답니다. 저 사주 그림 하나 딱 보는데 이거 하나 딱 보고 이야기 하는데 이거 그냥 딱 보는데 보면서 3000만 개 3천만 개의 유련이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사주를 딱 보고 바로 큰 그림을 파악을 해야겠습니까? 그게 월등하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200배 정도 그렇듯 빠릅니다. 그래서 사주를 봐야 된다. 이런 시각 훈련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러면 이 시각 훈련을 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 어떤 걸 보게 되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해석을 해요. 이게 있으니까 어쩌고도 어쩌고도 하면서 해석을 하거든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주를 그냥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넣고 저런 이야기 넣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자꾸 주먹는 거나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사주를 볼 때 그냥 자꾸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들이 자꾸 끼어들어요. 중간에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표정이 있죠. 생각이 바뀌 때마다 표정이 바뀌거든요. 하루에 6만 번 정도 인간은 6만 번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하루에 6만 번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하루에 6만 번이니까 뭐 저기 1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은 오만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생각을 고요하게 이렇게 흙탕물이 있는데 그 흙탕물을 계속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요하게 깔아앉죠. 그 생각을 고요하게 깔아앉게 되면 보입니다. 그때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뭐 희한한 기술이 아니고 그냥 연습에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오늘도 이제 그 사주를 가지고 한 번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뭐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려니까 그림도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게 사진이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하면 다시 또 빼고 넣고 이러려고 해서 또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이런 내용들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보는 훈련 연습들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돼요. 저절로만 보면 다 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카바레 가서 이제 제비들이 사모님 하면서 손만 잡아도 이미 이제 사모님에 대해서 싹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그냥 저절로 됩니다. 자 오늘로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